이분이 나를 찾아봤어요. 왜 찾아봤냐면 유튜브를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전남은 개새끼 설교가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 개새끼가 뭐라고 뜨더냐. 딱 듣더니 들어보니까 이게 요기 절반이네. 요기 절반이야. 그래서 이야 이 개자식이네. 이 당만 들어보니 싹쓸어 버리겠다 이 자식이. 근데 가만히 듣다가 창세기 일장을 듣게 되었어요. 창조로 나타난 분이시다. 이분이요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나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종신대 신학대 교수를 일생에 했고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는 사람을 천만 같다. 내일 아무도 틀어 버리겠다. 내일 여기 선 되니까 아무도 틀어 버리겠다. 다음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요즘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정노은 목사가 그냥 쉽게 설교하는 내용. 이번에 계속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주제들이 세계적 신학박상 논문이 100개도 다 나온다. 100개도 다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나하고 전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께 붕이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 내용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한테 맡겼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전부 신학, 주경신학 박상의 논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화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자기 예의를 지켜달라 그래서 좋다고 하고 계약하자고 계약하자고. 그래서 이 분야를 교수님한테 맡길 생각인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왜 오늘날 2000년동안 세계교회가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느냐? 왜 이스라엄한테 쳤느냐? 이 모든 해독이 해당이 정노은 목사의 설교안에 타이다. 아멘 아멘 고성교안 아멘 아멘 아멘